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나요? 유명한 해산물 시장과 역사적인 유적지도 있고 부산의 해변가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네요. 유명한 해산물 시장과 역사적인 유적지 부산의 해변가가 부산의 간지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라바레, 라바레, 라바레. 혹시 부산에서 수박했던 사고, 사고 좋은 호텔 아는 곳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아직 한번도 안 가봤어요. 부산에 살았던 제 언니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부산에 살았던 제 언니의 친한 친구에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방학 때 가족과 부산에 가기로 했어요. 부산에 볼 것이 맞나요? 부산에 볼 것이 맞나요? 유명한 해산물 시장과 역사적인 유적지도 있고 부산의 해변가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네요. 혹시 부산에서 수박했던 혹시 부산에서 수박했던 사고 좋은 호텔 아는 곳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아직 한번도 안 가봤어요. 아, 부산에 살았던 제 언니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 부산에 살았던 제 언니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 다솔루시에 넣어. 땡연다솔리야. 비상다바위. 땡연다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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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